후회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의 꿈입니다. 이사학번 항공구조공학과 손오진이라고 합니다. 05년생 20살입니다. 안녕하세요. 항공교통 물류학부 23학번 22살 김유경입니다. 03년생입니다. 21학번 3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인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운하학과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상희입니다. 제가 몇 살이더라? 스물... 스물여섯입니다. 어... 뭐 술 파시는 게 가장 재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 19년까지는 한 번 더 접해보지 못한 이 쓰디쓴 알코올의 맛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이 아니었을까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서 직접 음원도 제작해보고 무대에 서면서 정말 저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너무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썬 탔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역시 가장 맞돌이네 이성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네요. 타과 수업 들었던 것 중에 항공사에서... 항공사에서 되게 오랜 경험을 쌓고 오신 교수님의 실무 이야기나 이론적인 걸 같이 해서 팀 프로젝트를 했던 게 가장 만족스럽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대학 캠퍼스 생활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또 항공특성화 대학이니까 제가 로키드 마틴이랑 그... 어디? 저기... 보잉 그... 비행... 그거 그... 아 그게 뭐더라 그... 네 그게 가장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는 없습니다. 학교가 저한테 장학금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요. 학점도 잘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사업하면 많이 구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항공사와의 취업 연계? 과마다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조건 석사 이상은 나와야지 그나마 취직해서 먹고 산다. 네 조금 두렵습니다. 벌써부터. 저는 아마 물류 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상태라서 물류 쪽으로 취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취업 안 하고요. 대학생한테 나라가 주는 게 많더라고요. 단물 쭉쭉 뽑아먹고 학교 졸업하려고요. 창업할 겁니다. 아무랍니다. 저는 로켓 엔지니어나 미사일 발사체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류 분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관제, 항공교통으로 갈 것인가? 돈 많이 버는 거요. 저는 사실 대통령의 꿈입니다. 일단 항공사 입사를 해서 사장이 되는 게 1차 목표고요. 항공사 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이런 데 교통 고문 이런 걸로 가서 근무를 좀 하다가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제 국토부에 와서 일을 좀 하다가 그 경력으로 이제 전개에 진출해서 서울시장을 하고 국회의원도 몇 번 하다가 대선에 출마할 생각입니다. 국제기구는? 후회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길이 막막했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길 찾아가면 재밌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한국대회 좋더라고? 아직 새내기긴 한데 나는 아직 만족해 한국대회에서 보자 기다릴게 후회 없이 놀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재밌게 살아 나는 동아리 일곱 개 했는데 후회 없었어 여러분 지금도 늦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위해를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